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8학년도 사관학교 가형 2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좌표평에서 타원의 두 초점을 10,0과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자. 자, 일단은 뭐예요? 이 타원을 이용하면 초점은 곧바로 구할 수가 있죠. 25 빼기 9가 되니까 16이니까 얘가 얼마고? 4가 되고 얘가 일단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타원의 일선의 점 P에 대하여 F'를 중심으로 하고 P를 지나는 원과 직선 P의 F'가 만난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하자. 글이 길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자, 점 F를 중심으로 하고 P를 지나는 원과 직선 P, F가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R이라고 할 때 뭘 구하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뭐예요? 글밖에 나와 있지 않은 타원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타원의 방정식은 지금 25분의 X제곱, 9분의 Y제곱이니까 자, 일단 이렇게 타원 하나 그리겠죠. 그래서 장축이 10이고 단축이 6이. 여기가 5가 되겠고 여기가 3이 되겠고 초점은 얼마다? 4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런 초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일선의 점 P를 잡았을 때 됐어요? 지금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지나는 원. 즉, 얘를 뭐하는? 반지름하는 원을 그려라. 됐죠? 따라서 얘를 반지름하는 원을 그립시다. 이렇게 원을 그리고요. 됐어요? 그 다음 뭡니까? 또 그랬을 때 P, F 다시 직선을 그려요. 그래서 이 원과 만난 점, P가 아닌 점을 여기를 Q라고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예요?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지나는. 얘를 반지름하는 뭘 그려라? 원을 그려라. 됐어요? 그랬을 때 얘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점을 뭐라고 하자? 얘를 R이라고 하자. 됐어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러냐면 P, Q, R을 쭉 이어서 이 삼각형에 뭘 구하라? 둘레를 길을 구하라. 됐죠? 아, 이거에 둘레를 길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둘레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걸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됩니까? 다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둘레 길이죠. 우리는 이 길이랑 이 길이까지는 합을 알고 있죠. 당연히 얼마가 돼요? 이 A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럼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이만큼은 어떻게 구하겠니? 그런 걸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얘가 원의 반지름이고, 이쪽도 원의 반지름이에요. 얘 길이가 같고요. 마찬가지, 얘와 얘 길이도 같네요. 됐죠? 그럼 뭡니까? 아, 이거 두 개 더한 게 10이라고 했으며, 얘랑 얘를 더한 것도 10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Q와 R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 아, 이쪽도 2등분, 이쪽도 2등분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큰 삼각형을 다시 쭉 만들면, 지금 여기 삼각형하고, 보입니까? 2등분, 2등분이니까 서로 닮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대 몇? 1대 몇? 2, 닮음이 될 테니. 이 길이가 지금 8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당연히 얼마다? 16이 되겠구나.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선생님이 L이라고 하면, 얘는 이거 두 개 더한 게 몇 개 있는 거다?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됐어요? 지금 2에 얼마? 10이 몇 개 있는 거고요? 두 개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 길이는 닮음이 용에서 구했죠. 16이 되겠다. 됐죠? 따라서 만족하는 길이 얼마다? 36. 이렇게 둘레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